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40%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철폐하기로 동의했다며 현재 관세는 40%라고 전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위해 90일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. 이후 트럼프 정부는 내년부터 25%로 인상하겠다고 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% 관세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